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말고 그걸 배워드려야겠어 미사 선생님 없을때? 아니, 계실때 그 저저 뭐지? 그게? 황진이 푸른풀이 푸른풀이 그건 다음주에 배워줄게 오늘은 빗소리 배워 그래서 두곡은 떠질러야 또 하지 황국씨가 안착을 시켜야죠 그래요? 그래도 우리 미사님이 우리 자유님이 잘하고 빗소리도 한번 빗소리도 님의 소리 시작 빗소리도 님의 소리 빗소리도 bon 잖아 소리도 님의 소리라고 아빠 나 Market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지 미기 오시려나 행여지 미기 오시려나 삼경이면 삼경이면 오시려나 오시려나 고우웅 곧마그금무로 곧마그로 여기서가 이제 어려웠어 곧마그금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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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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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구마 고음 그게 낮으면 키를 낮춰서 고음 마금으로 그 원리가 똑같아 고음, 고음으로 시작 고음으로 아까보다 훨씬 잘해 고음 마음으로 고음 마금으로 고음 짐 벌끼다 흐리건만 고음 짐 벌끼다 흐리건만 고음 짐 벌끼다 흐리건만 고음 짐 벌끼다 흐리건만 오우님은 오지않고 오우님은 오지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백에 머리만 적시네 그렇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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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제 더 비어쓰기야 이거야말로 낫게 아하이 후, 대구 허어, 허어, 다 오구구 성화가 낫네 에이헤헤 에이헤헤 생각보다는 잘 받아들이고 계시는거에요 빛소리도 임의소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시작 빛소리도 바람소리도 니메소리 아침에 깎이가 울어대니 해이 언니 이미 오시려나 아침에 깎이가 울어대니 해이 언니 이미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온마금으로 곤짐홀 깃다가 흐리고만 온마금으로 곤짐홀 깃다가 흐리고만 고운님은 오지않고 백인보리만 적시네 고운님은 오지않고 백인보리만 적시네 아이오, 테고, 허, 허 나그고 성화가 나그 Ay 빛소리도 님의 소리 빛소리도 님의 소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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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만 적시네 고운 님은 오이 않고 베개 머리만 적시네 잘하셨어요 빛 소리도 임의 소리 빛 소리도 임의 소리 바람 소리도 임의 소리 바람 소리도 임의 소리 고기를 떨어져야 돼 원래 굵게 떨어져야 돼 임의 소리 굵게 떨어져야 돼 왜냐 거기 하청은 원래 떠는 청이거든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 지킴이 오시려나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 지킴이 오시려나 오시려나 삼경 이면 오시려나 삼경 이면 고운 마금으로 고운 님을 기다리고 고운 마금으로 고운 님을 기다리고 고운 님은 고운 님은 보지 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고운 님은 고운 님은 고운 님은 고운 이 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아하요 대구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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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네 같이 빛 시작 빛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댔니 해결지기 오시려나 잠경이면 오시려나 고운 마음으로 고운 님 벌 낀다 그리오만 고운 님은 오지 않고 백의 머리만 어린 마음 족신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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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화 가 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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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